2. 2. 3. 3. 4. 5. 5. 5. 5. 5. 나 현석이 들어갔어. 6. 6. 6. 6. 6. 6. 7. 8. 9. 9. 10. 10. 10. 11. 14. 15. so 15. 16. 15. 16. 16. 16. 16. 19. 20. 21. 21. 34. 20. 26. 31. 고춧가루 대르식 하다가 원래 수비에 당해 원래 다 없게? 원래 다 대류래 그러니까 괜히 얘만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하고 아 지금 먹자? 그거 탐한 거지? 아니, 그걸 안 쓰면 안 돼 근데 딱 진혁이 원수메이 가장 지금 개 많이 하는 뱀이 이렇게 하는 건가? 한 번 더 넘겨야 되는 거잖아 이제 너가 하는 게 우리 저기 순착제 호체리 야, 내가 보진 않아 야, 내가 봐야지 내가 우리 딸한테 네 거 구독 지키라고 했어 네가 하라고 나 알지 나 진짜 몇 개 구독 안 해가지고 자, 지금 핸드폰이 된다고 몇 개 찍으러 켠다 핸드폰이야? 아 아 거기 있었구나 훈련중이세요 선생님, 저희 워크에 하나랑 저 닭꼽지 튀김 하나 주시기 선생님 잔드야, 아직 두 개 시켰어 닭꼽지 튀김 네요 아니, 나 치즈로 안 먹는데 누가 퐁립 시켰어? 한 번 어따 찍어먹었어? 스톱밥 어 엉덩이 땅끝처럼 어 어우 캠핑 시트 진나버렸네 오 엉덩이 땅끝처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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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나 이 으 다 아 아 아이씨 아 진짜 오 ㅅㅂ 시원하네 시원하네 먹고 있는데 폭탄톱도 있어 소주 안 먹을까? 어 먹을 거야 나도 잘 먹어 이렇게 한 3명 투표해서 오늘 안 된다고 한 애들이 한 3명 됐어 나도 양쪽 다 냈거든 사실 갑자기 막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더라고 갑자기 와이프가 아픈가 해도 나도 오기 전에 막 줄줄 뿌려다 왔어 망태씨가 마누라가 아프면 우리 마누라씨가 많이 쎄게 근데 아직 망태는 신혼이기도 하고 둘이 애틀 딸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래 시원하게 되니까 또 슬프게 구경을 좀 멀쩡하고 거기 갔는데 이만한 도로보다 넓은 공간이 창고가 있는 거야 뭐 초음이 걸리면 얼마 안 된다고 여기가 뒤로 봐주면 되잖아 서영이가 안 돼? 야 지금 봐줘 여기가 어디 가? 광수대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이 뒤로 봐줬는데 광수대에 나오는 건 답이 없어 범죄도시 2처럼 3처럼 네가 먼저 해야 돼 연락을 주는 거야 그래 다 해주던데 그거 다 해줘 아 저기 초롱이? 저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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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에서 일으키는 애들이 이런 가방을 메고 다니지 않냐? 진짜 잘생겼어 진짜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어 천생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10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다가 결국 다시 천생이 되는 건가 그런 거 아니냐고 안 봐야 돼 어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아 제자군요 역시 시부 김시부 어디 가는 건데 진짜 까지 없어 그냥 우리 우정이지 우정아예요 우정 빨리 빨리 켜와 야 아 아 인위적인 거 하지 말라 야 나는 진짜 나와 나와 3천원씩 3천원씩 돈 멀어 빨리 1 2 4 3 2 1 1 4 엄마 진짜 힘들어 빨리 빨리 하나 둘 3 2 3 2 가리지 마라 2 3 4 5천원 받는다 빼지마 4 5 자 막차 나고 가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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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네 5 살아있네 Fresh 와요 아 오늘 맛은 있었는데 오늘 삼겹살집이 에이시 너무 힘들게 했어 해볼게 안녕